강림이가 초이 너네 집에 있다고? 어, 오늘 리안 아빠랑 한잔 했는데 좀 취했네 강림이 많이 취했어? 집에도 못 올 정도야? 원래 술을 잘 못하잖아 응, 너랑 강서방 있으니 별일이야 있겠니? 네, 걱정 말고 주무세요 응, 강림이가 술 마셨어? 응, 강서방하고 한잔 했나봐 초이 내서 재우겠다네 별일이네, 술 한 모금도 못 마시는 애가 보리야, 넌 오빠가 걱정도 안 되니? 왜 웃고 그래? 엄마도 참 눈치 없어 초이 언니가 오빠 알리바이 만들어주려는 거잖아 응, 알리바이? 오빠 지금 초이 언니네 없어 선혜 언니네 있지 뭐? 드디어 오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겠구만 아, 어떡해, 어떡해 그럼, 그런 건가? 너희들도 참 생각하는 거 하군 아니 뭐, 뭐가 문제야 둘이 결혼할 사이인데 암튼 오빠 들어오더라도 우린 모른 척하기야 야옹야옹, 당연하지 긴밤지 새우고 아, 어떡해, tragic해 아, 어떡해, 어떡해 코너로 간단히